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오늘 새벽 오랜만에 박지연씨가 글을 올렸네요. 그런데 그 글이 바로 최강욱 의원의 징계를 얘기해서 말그대로 난리가 났는데요. 선거 참패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오늘 윤리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민주당이 어느 길로 갈지 결정될 것이다. 합당한 징계를 하겠다고 약속했으니 지켜라. 대략 이런 내용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박지연씨의 정치는 민주당이 이준석으로 크고 싶다는 생각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팬덤의 길이라고 지적하기 이전에 본인 지지자들이 같은 여성들에게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 계속 모른 척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부터 끊고 나가길 바랍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당시 공동 비대위원장이었던 박지연씨의 책임은 없습니까? 이런 유체이탈 화법 지긋지긋하다는 거고요. 심지어 양양자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반도체 특위의 핵심 역할을 제안받았다고 합니다. 이걸 또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참 이걸 보면서 민주당이라는 껍데기만 쓰고 있지 결국엔 국민의힘이든 어디든 자기 정치를 하고 싶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정말 가관이란 말밖에 안 나오는데요. 고물가 잡기 위한 세계적 고금리 대처할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대통령을 왜 한 겁니까? 문재인 정부엔 왜 그렇게 비난을 퍼부은 겁니까? 이런 와중에 김건희씨는 광폭행보가 눈길을 끈다 이런 소식이나 전해지고 있고 일주일간 6개 일정을 소화한다는데 도대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군지 우리 국민들이 김건희씨를 뽑았습니까? 심지어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김건희씨의 활동에 제동을 걸 순 없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데 참 진짜... 이에 민주당에선 조용한 내조를 약속했던 윤석열 대통령 측이 약속을 어겼으니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김건희씨 당시 의혹들에 대해서 화살을 피하기 위한 면피성 약속이었냐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처럼 어물적 우회 지원하는 방식은 안 된다 공적기구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하는 게 불필요한 비선 논란을 막는 현명한 길이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제2부속실 부하를 계속해서 빌드업 쌓아가는 중 아닙니까? 이에 많은 시민들은 한 명은 먹는 게 뉴스고 한 명은 나들이가 뉴스고 지금 이게 대한민국 위기 상황에 맞는 소식이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주가 조작, 학력 위조 등 어떻게 이렇게 조용히 넘어갈 수가 있냐는 비판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역대 대통령의 모든 단점만 모은 완전체가 바로 윤석열이란 비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용산 주민들과 잔디마당에서 집들이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여기에 김건희 씨는 불참했다고 하죠. 그래서 김건희 씨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런 전문가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김건희 씨 본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태까지 저질렀던 만행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부터 지고 행보를 하든 말든 하라 이겁니다. 참고로 윤석열 대통령 자택 앞에서 엿새째 서울의 소리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김건희 팬카페에서 이걸 두고 고발했다고 하네요. 서울의 소리 초심 선생님을 비롯해서 일부 시민들이 직접 양산 집회에 맞불을 놓은 건데요. 만약 이게 김정숙 여사 팬카페에서 똑같은 일이 나왔다면 언론이 어떤 식으로 보도했겠습니까? 표현, 집회, 자유 등등 자칭 보수 세력들이 또 얼마나 물어뜯었겠습니까? 아크로비스타 담장에 현수막이 걸렸다고 하는데 양산 주민들이 한 달 넘게 피해를 받고 고통을 받고 그랬을 때 눈길 한번 줬던 사람들이 있을까요? 지금까지도 양산평상마을 사주 앞에서는 확성기로 욕설까지 서슴지 않는 집회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서울의 소리 계정이 폭파가 됐다고 하는데요. 가짜뉴스 고발 암행어사TV로 많은 힘을 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앞서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대통령은 한가하게 주민초청 집들이를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저렇게 젤라또를 먹고 있고 쪼나 하고 있고 이러니 해당 소식을 잡한 시민들은 이런 정부는 처음 본다 저런 식으로 사진 찍고 싶냐 그냥 저렇게 먹고 놀다가 끝날 것 같다 이런 반응까지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민심은 듣고 있지도 않죠. 최근 박지원 씨도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쉽게 된 윤석열 대통령 사정정국 갔다가 YS 전체를 밟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성공을 하기 위해서라도 과거보다 미래로 가라는 일종의 경고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경제 위기 속에서 계속 저렇게 시선을 돌리려고 사정정국으로 가는 거 지긋지긋하다는 거죠. 심지어 무리한 대통령실 이전과 청와대 개방으로 지금 시끌시끌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영품문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화장실엔 쓰레기가 가득하죠. 쓰레기가 변기 밑까지 쏟아져 나와 있는데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고요. 이러니 네티즌들은 준비 없이 무조건 개방한 게 잘못이다. 준비 안 된 청와대 개방을 금지해라.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외로도 다녀간 사람들도 문제지만 아무 대책 없이 오픈한 윤석열 주변인들도 문제다. 국민들이 원하지도 않았던 청와대를 왜 개방한 거냐. 이런 비판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황당한 소식들이 터질 텐데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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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